마을 뭐 무슨 가방 마블 마운틴 오잉산 왜 뭐해? 저기 찍고 있어 이게 오리지널 진짭니다 아까 영예사 있던 것은 다짜 이게 오리지널 이쁘죠? 여기다 타고 내려가요 만만치 않아 나이 드셔면 어떤 모던 다녔어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 다녀야되요 아이고 젊을 때 다녀야돼 아이고 젊을 때 다녀야돼 아이고 젊을 때 다녀야돼 아유 계단이 엄청 많습니다 아이고 젊을 때 다녀야되요 진짜 잘생겼는데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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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들은 우리가 빼먹으면 안되겠지요 미국의 합격이 아주 분명히 났는데 여기로 꼭 와서 가야지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셔서 근데 이거 지금 멋있어 보라 완전히 오묘하게 저가 잘 이뤄져요 이렇게 엄청 종료하고 머릿는 데 의리였으니까 이른데 있다는 것이 참 믿기지가 않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꼭 하고 오셔야 돼 너무나 이렇게 좋은데 뗄송을 등장하는 듯 노란데도 있네요 배를 만지면 재미가 생기고요. 배꼽을 만지면 르똥이를 볼 수 있답니다 한 번 만져보시고 듣더니 한 번 나와주세요. 우리나라를 위해죠 뭐라고 하시는 조선이 이겼어 사람들이 다 그냥 탁 올라갔는데 실벽 오시면 다 한 번도 아니죠 다른 외국분들은 다 걸어 올라오시잖아요 빌리소로 만드는 곳을 세우는 곳이 많아 대단한 일들입니다. 우리가 올라갔던 엘리베이터 높진 않지만 계단으로 내려온 거 확인해보니까 대단한 일들 타기를 잘했습니다.